오늘날 석유는 부의 상징이자 때로는 권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석유에 있어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바로 무한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인데요. 중동부자라고 하면 흔히 만수르를 떠올리지만 만수르의 견주기도 민망할 만큼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인물이죠. 하나로 무려 1375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 왕권 계승자로서 실제 권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파트너로 한국 건설사들을 선택해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기회를 놓친 중국과 일본의 건설사들이 몹시 배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빈 살만이 한국과 함께 진행하고 싶어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왜 하필 한국이어야만 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며 단 한 번도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 사우디에서 우리의 건설과 조선 기술의 덕을 많이 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발달한 한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사우디의 주변 여러 아랍 국가에서 한국이 크게 인기를 끌자 사우디는 한국을 더욱 신뢰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우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의 왕세자는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무한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아직 후계자 신분이지만 현지서는 이미 왕 이상의 왕으로 불립니다. 고령인 부친 살만 빈 압두라지즈 현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 빠르게 사우디 권력 구조를 접수하고 있죠. 그런 그는 왕가에서도 특히 더 한국의 우우적이라고 하는데요. 빈 살만은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사우디 여성들이 남편 없이 밖을 돌아다니거나 사람이 붐비는 곳을 갈 수 없게 하는 정책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이로써 여성들도 대형 콘서트에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BTS의 사우디 공연이 그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우디 전체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해당 콘서트는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우디 여성들은 빈 살만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이것이 빈 살만이 시민들에게 신임을 얻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 살만은 한국과 가급적 많은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설업이죠. 한국 건설사가 지은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은 속도 뿐만 아니라 마무리 퀄리티도 전세계를 놀라게 했고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센즈도 보란듯이 완성했었죠. 또한 두바이의 브루즈 하위파 타워도 성공시킨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을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황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빈 살만이 사우디 북부 타부크 지역 등에 약 660조 원을 들여 주거산업 관광단지 등을 포함한 대형 도시를 건설하는 네옴 시티 사업을 한국에게 맡기고 싶다고 전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43배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역대급 공사가 될 네옴 프로젝트는 새로움을 뜻하는 라틴어 니오와 미래를 뜻하는 아라버의 첫 알파벳 엠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즉, 사우디에서 더 이상 석유가 나오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더 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막의 미래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더 라인은 그 이름처럼 약 170km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수직 도시 프로젝트인데요. 서울 대전보다도 먼 거리인 170km를 아주 길고 거대한 두 개의 판이 서로 마주보게 세우고 또 각각의 건물 바깥 부분은 모두 거울로 만들기 때문에 미래 도시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는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될 예정인데 모든 주거와 동선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일과 직장 사이 이동이 5분을 넘지 않으며 또 이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제로입니다. 개인 자가용은 아예 없는 대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와 근거리 드론들이 일종의 택시 역할을 하며 도시 지하로는 512km로 달리는 초고속 지하철도 시스템이 깔리게 되어 도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도 빈살만은 트로제나라고 부르는 산악지대 위 거대한 관광단지도 계획하고 있고 또 바다 위 복합산업 도시인 욱사곤도 기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가 앞으로 약 8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약 66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액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적 없는 수준의 초대형 건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빈살만은 17일에 한국에 와서 숙소로 잡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상재계 총수들과 차담회 형식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모임은 빈살만 왕세자와 친분이 두터운 삼성 이재용 회장이 먼저 일정을 확정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되겠네요. 같은 날에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보펀드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홍해 연안 얀부시의 39만 6694제곱미터 규모의 그린수소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 국내 주요 건설 에너지 기업이 원팀을 구성해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홈시티 그린수소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향후 사우디와 한국 협력 강화의 가능자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더 참여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 여러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로 사활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태양광, smr, ess를 중심으로 하는 배터리 사업 등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해가 또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잘 나가지 않는 사우디 왕족들의 특성을 깨고 현재 빈살만이 특별히 한독을 방문해 정부와 국내 기업 대표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는 가운데 무한마드 빈살만의 국내 숙소로 롯데호텔 서울이 선택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호텔 업계에선 빈살만이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선호하는 그랜드하야트가 아닌 롯데호텔을 선정한 데에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랜드하야트 서울은 남산 아래 고지대의 위치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며 침실 근처에 헬리콥터 착륙이 가능한 옥상 비상문이 연결돼 있어 비상시 빠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우디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석유의존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있던 아라비아 상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함으로 그러려면 금융과 정보기술 인프라,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우디로서는 한국을 롤모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석유화 등 중우장대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전자산업, 인터넷 무선전화 등 통신 인프라 산업, 게임 영화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 산업 등 한국처럼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산업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매움은 실리콘랠리와 같은 기술 혁신 도시이자 두바이, 홍콩 같은 유통 및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자본력은 풍부하지만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 경험이 적고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죠. 또한 세계인이 주목하는 스마트 시티를 지으려면 토목, 건설, 수도, 에너지, 교통, 환경, 통신, 디자인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여러 분야별로 입체적, 유기적 관리가 필요한데 사우디는 이에 대한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이런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 일본 정도일 텐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중국에 이림하면 미국의 견제가, 일본에 맡기면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사우디와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의 도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한국에게 이번 프로젝트를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건설사들이 보여준 책임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당시 저가 수주 탓에 막대한 어닝 쇼크를 내고 회사가 희청이는 고통 속에서도 맡은 공사를 끝까지 마치고 철수했던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현지 당국자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중동에 들어왔던 유럽과 일본의 건설사들은 손실이 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곳들이 많고 이후 회사와 국가 간 국제소송으로도 이어지면서 불편한 관계가 된 곳들이 상당수이지만 여기에 비하면 국내 건설사들은 변수가 생겨도 공사만큼은 끝까지 수행하는 기업문화도 중동 발주자들로서는 큰 매력 요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0년여 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게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대가로 한국 건설사들에겐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낸다는 신뢰를 중동국가에 심어줬기 때문에 네움시티와 같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게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네움시티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한국 기업들의 탁월함이 다시 한번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